싱글테이크 싱글테이크는 한 번의 촬영으로 AI가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여 다양한 효과를 적용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. 갤럭시 S21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싱글테이크 기능을 지원합니다.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초당 촬영 장소를 기존 두 장에서 최대 10장으로 늘려 사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포토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한층 더 빨라진 AI 프로세싱으로 흔들린 사진을 걸러주고 얼굴 표정, 구도, 색감 등 심미적인 부분을 AI로 분석하여 고품질의 이미지만 모아 자동으로 꼴라조를 만들어주고 베스트 클립으로 구성한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제공합니다. 또한 동영상 내에서 역동적인 구간을 AI가 감지하여 자동으로 슬로모를 적용한 속도효과 동영상을 추가하였고 풍경사진 한 장만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타임레스를 찍은 것 같은 필터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이처럼 싱글테이크에서는 편집하기 어려운 동영상을 사용자가 SNS에 올리기 쉽도록 자동으로 편집하여 BGM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 싱글테이크를 개발하면서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요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, 다양한 연령에서 선호하는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수백만 장 이상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